박지영 선수의 몸을 맞고 인플레이 상황, 바운패스 연결. 최윤실이 어디서 더 어둡네요. 공을 살짝 흘렸습니다. 안해지. 오른쪽 돌파. 연결했어요. 마무리까지 합니다. 공중에서 굉장히 오래 떠 있었어요. 투맨 게임이 지금 안해지와 단타스만 한 게 아니에요. 진한가도 합니다. 그렇죠. 안해지 선수의 돌파도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더블클러치로 올라갈까 생각을 했는데 한 바퀴 돌려서 진한 선수에게 전달이 되네요. 오늘 돌리는 모습 많이 보여준대요. 공중에서 아주 여유롭습니다. 4초 남았습니다. 시간촛기는 우리은행. 돌파합니다. 김정은. 그래도 해결을 해주는 김정은. 2점 차 따라 보는 우리은행입니다. 김정은. 안해지. 단타스 공받았습니다. 자신의 힘이 던지는 김진영. 짧았어요. 그리고 수비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고요. 두 번째 파울입니다. 김정은 선수는 늘 코트 위에서 웃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김정은 선수가 특점을 해결하는 모습이고요. 38대 36. 3점 하나면 또 우리은행이 리드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김정은 돌파. 최은실 2점을 선택합니다. 트럭 갑니다. 경기 다시 원점. 역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스크린.